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위치정보 보다 정확한 국토정보로 이 땅의 가치를 높이는 일 더 많은 백성이 지도를 사용하는 세상을 꿈꾸던 김정호처럼 빈틈없이 조사하고 공유해 누구나 걱정 없이 국토를 누비도록 하는 일 터널 주행 중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 토지알림 2로 사고 현장 위치 전송에 대피소 정보까지 토지알림 2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국토가 가진 정보에 안전을 더해 이 땅에 행복한 가치를 담는 우리의 사명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